빛나라 둥이 둥둥이님 비밀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석구의 비밀클럽 가입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잠시 그럼 제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죠. 요게 바로 일종의 정기 후원 멤버십 시스템인데요. 제가 요거를 석구의 비밀클럽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월 4,990원씩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건데 반복 결제가 되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있는데 일단 그 전에 그걸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뭔가 차별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입해 주신 분들께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더 혜택을 소소하게 드리는 거고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영상을 못 본다거나 생방을 못 본다거나 이게 아니라요. 본방이든 제 편집 영상들이든 기존에 제 채널을 이용하셨던 것에는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럼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냐. 일단 가입 기간에 따른 무섭이 배지 닉네임이 옆에 예쁘장하게 달리거든요. 생방송 채팅이든 아니면 편집본에 댓글 다실 때 댓글이든 그 옆에 무섭이가 귀엽게 닉네임이 옆에 달려서 같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리고 생방송 중에 채팅하실 때 제가 한 땀 한 땀 노력해서 만든 이 이모티콘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요런 이모티콘 그리고 요런 여기 보이면 배지 보이죠? 배지. 요런 배지와 요런 이모티콘들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가입 멤버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더 많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한 달에 한 번 멤버십 석구님들과 함께하는 수다 방송, 다양한 소통과 피드백, 채널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Q&A 같은 것들을 멤버십 회원님들과 소소하게 한 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저의 일상이나 전용 투표, 전용 공지 같은 멤버십 석구님들께만 보이는 커뮤니티 게시물이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일종의 와사벨 러브레타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돈독에 올라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그 분들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방송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시스템이 유튜브에 생겼으니까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석구님들께는 소소한 재미와 보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석구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석구의 비밀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